자 이제 트론 랜딩에서 나온 트론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자기가 원하는 코인으로 그냥 간단하게 수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용할 수 있는게 수업 인데요 우선은 내가 내 지갑에 토큰 포켓 지갑에 어 여기 보면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비트코인을 우선 주소를 확인을 해 보는 거에요 이렇게 내 지갑에 비트코인 주소를 확인하면 이렇게 뜰 거에요 여기서 입금을 누르면 비트코인 주소가 나오잖아요 WP로 끝나고 BC로 시작하고 WP로 끝나고 이 주소를 내가 토큰 포켓에 있는 비트코인으로 전부 다 수업하면 여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제 자산으로 들어가서 어 트론을 봐야 되잖아요 트론의 내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트론의 지갑으로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은 트론이 1,151개가 있네요 얘를 비트코인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 여기 스왑이 이렇게 어 안드로이드는 스왑이 이렇게 나와있고 안 나와있으면은 여기 모아에 보면은 스왑이라고 있을 거에요 이렇게 스왑을 누르셔서 스왑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왑을 그럼 내가 트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트론을 내가 만약에 1000개를 수수료 좀 남겨 놔야 되니까 1000개를 어 선택을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그럼 비트코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비트코인으로 그러고 나서 내 주소 토큰 포켓 주소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뜨잖아요 WP 예로 하겠다 그러면은 예로 내가 이제 진행을 하면 들어와 있어요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한번 더 터치를 해 보시게 되면은 WP 확인이 되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1000개를 가지고 비트코인 0.00264409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얘를 교환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확인이 되서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비밀번호 이제 자기꺼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각자 다들 있을 거니까 확인 그럼 자동적으로 얘가 1분에서 10분 정도 되면은 내 토큰 포켓에 비트코인 지갑으로 다 스왑이 돼서 한 10분 정도 되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또 모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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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도록 할게요